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이어가치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덜이 비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로 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아메. 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긴장은 인사하면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가락 하트 한번 하시면서요.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우리 진리위에 굳게 서는 신앙인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당시 영적 배경이 영지주의라는 무서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요. 육은 악하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영은 선하다. 이 주장을 펼치면서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그런데 뭘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냐. 그렇게 보인 것 뿐이다. 이 논리를 주장하면 뭐가 부인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성육신을 부인해 버리죠. 또 뭐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부활도 당연히 없죠.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를 주의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결정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반대도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응답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너무 심플해요. 내 언어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중요한 게 우리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은연중에 힘들다. 은연중에 어렵다. 참 우리 집은 응답이 없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은연중에 나오는 말. 그 언어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어떤 언어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강단으로 나를 축복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아 알겠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오고 참 보금의적인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input, output. 내가 들어간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 고등학생들이 욕을 잘하는 친구들께 있어요. 왜 욕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안에 욕밖에 없어서 그래요. 계속 친구들과 욕으로 대화하고 욕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등부 사역을 예전에 할 때 귀신 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신앙 상담을 하는데요. 아니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는데 상반신이 없는 다리만 있는 존재가 자기 버스를 따라온대요. 뭘까요? 당연히 귀신을 보는 거죠. 또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전도사님 목을 조르고 있대요. 그 전도사가 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침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가 그래서 기침을 하나? 그리고 그 친구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발견이 된 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릴소를 막 선포하니까요. 중등부실 802호 창가였습니다. 저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시면 결박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막 벌벌벌 떨면서 안전부절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집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자기 집을 오고 간대요. 알고 보니까 뭘까요? 귀신들이죠. 집을 오고 가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온 거예요. 저희 사모가 와서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신방하러 오셨나 보다. 그래서 사모님 신방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알았죠. 아 이게 귀신이구나. 제가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그 친구가 뭘 고백하냐. 자기는 귀신 나오는 웹툰이 제일 재미돼요. 밤새 내내 귀신 나오는 웹툰을 계속 묵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인풋 아웃풋. 내가 들어간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린 성경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언약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예언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래야 영적인 분비력이 생기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분들도요. 보이스피싱 걸릴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어떻게 걸립니까? 나의 감정적으로 뭔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건요. 내가 감성적이자 이성적이냐.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에요. 자녀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왔어요. 근데 연락이 옵니다. 엄마 큰일 났어. 핸드폰이 잊어버렸고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병원비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지잖아요. 지금 당장 500만원이 필요해. 지금 병원에서 그 돈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근데 그 전날 뉴스를 봐요. 아 이렇게 신종 사기 수법이 있다. 자녀들의 여행도 다 알고 그런 거 알고서 보이스피싱 법이 있다. 이 뉴스만 봤어도 안 걸렸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어려워요. 성경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안 읽으니까 어렵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강단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말씀은 천국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의 언어가 나의 생각과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제가 서론에 뭐 말씀드렸죠? 성경과 강단의 말씀이다. 이걸 날만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영적 지각변동의 주역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말의 파괴력입니다. 2절, 3절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뭘 계속 강조합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혀,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비유를 들죠? 말이라는 동물을 또 이야기합니다. 말이라는 동물 굉장히 힘이 세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표현할 때 마력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작은 재갈을 입에 물리면요 그 말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가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핸들이죠. 키 항해사가 그 키를 좌로 트느냐 우로 트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생으로 빗대어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가 불과 같대요. 작은 불씨가 굉장한 큰 산불을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은요.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교훈으로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감정이 격해져서 나오는 말을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편 109편 17, 18절에 보니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 같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린 어찌해야 됩니까? 그 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도와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민숙이 14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평상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반면에 마귀는요. 창세기 3장 그 교활한 혀를 통해서 인간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만 사단의 말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신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2사에서 6장, 6절, 7절 보니까요. 그때의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숫을 옷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평범한 목사, 2사야. 자기는 말이 어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랍, 천사가 나타나서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재단에서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2사야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그러니 그 입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의 입술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거룩해야 됩니다. 불신앙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눌러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술이 변한다.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불만, 불평이에요. 구원 받았습니다.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그래도 불만, 불평이에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다시 목마르면 불만,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완벽한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 몰아갑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렇게 불만, 불평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응답이 언제 오죠? 입술이 언제 바뀝니까? 민숙이에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현장으로 가라? 물이 바라는 곳에 가라? 그 우물에 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그 우물가를 찾아갔습니다. 어찌 됐죠? 말라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떤 반응입니까? 불만, 불평을 쏟아놨을 거예요. 물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사기치네. 모세가 사기쳤네. 여러 가지 불만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찬양을 하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 우물물을 마시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곧 정복할 가난한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어디서 났다고요? 아, 내 입술이 변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불만, 불병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살리는 우리 연애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 있습니다. 오늘 야구부가 뭐라고 하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어떤 싸움입니까? 말의 야생성을 제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야생성을 제압하는 거죠. 배의 키는 폭풍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 마음속의 감정 가운데 악한 감정을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불신앙을 뿜어내게 하고 악한 감정적인 말을 뿜어내게 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아, 주일날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가는 데 차 안에서 부부싸움해요. 부부싸움하면 튀어납니다. 부부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어떤 믿음 없는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시옥, 비옥, 다시는 교회 안 가. 부부싸움 해놓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감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놀라요. 자기가 놀라고 상대방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고 마귀도 놀랍니다. 다 놀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한 말, 감정적인 말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계속 불신앙과 파멸적인 언어가 올라오거든요. 이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무능해. 나는 한심해. 나는 게을르니까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전문성도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배경도 없을까. 구원 맞는 거 말고는 잘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내 안에 계속 파멸적인 언어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멘탈이 흔들려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표내는 구절이 있어요. 그 사표가 무엇입니까? 천국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불만 불평을 드리니까 모세가 멘탈이 박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래 봐도 군대를 나왔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27사단 78년대 수색중재를 제가 나왔습니다. 최전방 예비사단에서요. 예비사단은 훈련 매달 있어요. 거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요. 훈련, 헬스장, 교회 이 세 곳만 제가 다닌 것 같아요. 2년 동안. 1병 때 한 여름밤에 유격 훈련을 하거든요. 완전 군장을 메고요. 가는데요. 1병 때 얼마 힘듭니까? 그런데 밤에 군장을 메고 무념 무상으로 갑니다. 땀도 나고 너무 힘들고 멘탈도 힘들고 멘탈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 포켓에 마스타라는 음료수가 있어요. 여기 마스터 음료수 탁탁 넣고서 하나 딱 까먹으면 그게 활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또 보면 계곡에서 펜션이 모여요. 펜션인데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놀고 그런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그 행군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멘탈을 어떻게 지키냐. 제 나름대로 지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행군을 하다 가보면 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풀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너네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그래 내가 끝까지 완주하리라.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로 멘탈이 지켜져요. 내 안에 계속 언어가 나와요. 포기해. 야 다른 애도 나고 하잖아. 너도 그만둬. 그러면 쉴 수 있어. 계속 내 안에 언어가 막 솟아나요. 불신앙적인 언어가. 그런데 말씀은 아니지만 난 할 수 있다. 끝까지 가자. 니네들도 나를 응원하는구나. 이 단어를 통해서 나의 멘탈이 살아나고 육신까지 살아난 부분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게는 의지가 있다. 이걸 넘어서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날마다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 훈련도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뭔가 말하고 싶은 사건 사고가 있다. 그러면 막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말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돼요. 말 한 마디 잘못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막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우리 성경을 봐야 돼요. 전도서 5장 2절 3절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중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은 분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 할 말이 있죠. 우리가 올바른 비판도 하고 올바르게 잘못된 부분은 화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성경 인도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자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말이 많으면 어떤 말이 나갑니까? 우매한 자. 바보 같은 소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살리는 말하기 훈련입니다. 우리 격려와 위로의 말이 어떤 것입니까? 격려와 위로의 말은요. 듣는 사람에게 선하게 다가와야 해요. 어떤 분이 낙심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막 사역을 불가시하다가 어느 순간 잠수탔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김건사 목사저도 목욕사역저도 안 나오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평상시 기도도 안 하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니 뭐 훈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도 안 들어오더니 바쁘다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죽이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너 훈련 안 받은 거 맞는 말이에요. 너 기도생활 안 한 거 맞는 말이에요. 강단의 은혜 못 받은 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됩니까?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죠. 어느 초등학생이요. 수학을 100점 맞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엄마한테 달려왔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수학 100점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는? 국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칭찬하는 데 많이 인색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말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위로 생명 살리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다 짜고 차 위로 격려가 다 필요없어. 일로와 너 영접해야 돼. 너 예수는 그리스도. 너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영접해야 돼.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박의 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박의 정신은 있어야죠.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고민해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내가 무슨 말 하기 전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말을 하죠. 2사에서 50장 4절 보니까요. 주 요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말로 학자들의 혀로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이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주어져야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자만 확신에 찬 메시지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을 내서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듣는 게 무엇입니까? 메시지 귀에 꽂고 듣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풍성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고 가면서 계속 강단의 말씀을 귀에 꽂고 들으면서 각인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닫고 은혜 받은 메시지가 나에게 저절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려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말씀 증거도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강단의 은혜를 받아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줄 압니까? 먼저 은혜를 받지만 강단 말씀이 더 풍성하게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강단 흔들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인생이 흔들려요. 강단이 흔들리면요. 예전에 오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크게 보인다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강단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정형점이 있어요. 이 살리는 언어가 나의 내면화 돼야 돼요. 내면화가 무엇입니까? 조금 읽고 은혜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계속 읽고 은혜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내면화가 되어서요. 건드리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나가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각화, 음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각화가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해요. 우리 집에 가보면 화장실에 말씀 붙여져 있어요. 냉장고에 말씀 붙여져 있어요. 문지방에 말씀 붙여져 있어요. 이게 시각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내가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내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긴돼요. 그리고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세 가지 기도 제목하지 않습니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어놓고 핸드폰 사진 하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출력해 놓고서요. 붙여 놓으셔야 돼요. 자기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강단의 언약, 원단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2025년에는 이런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긴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음성화가 무엇입니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2025년도 내가 언약 붙잡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계속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업의 목표, 학업의 목표, 사역의 목표 단호한 목소리로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요. 혼자 중얼거리는 거 몇 번 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시작 전에 자기 혼자 계속 중얼거려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난 할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이 운동을 하다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자기 각오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걸 계속 자기 암시를 통해 중얼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자기 암시를 해도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찌하겠습니까?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하영 작가의 나는 나의 스무사를 가장 존중한다 라는 제가 책을 봤거든요. 거기에 인간의 3대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서, 운동, 명상 이게 인간의 3대 기본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독서, 아 좋죠. 우리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독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왜 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언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일어나서 스마트 보면서 다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음성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한국어로, 언어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언어가 풍성해지면요. 우리의 삶도 풍성해져요. 내가 하는 말이 저렴하다. 그 사람 인생은 저렴해요. 그런데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 그 사람은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강단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응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안 받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축복의 언어를 남에게,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남들은 난리 났어요. 너 어떡하냐. 너는 큰일 났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오히려 야단 목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위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불안감을 제거해 가시고 강하고 담내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디엘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가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틈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16세기 중반에 독일이란 나라는요. 유럽 여러 국가 중에 별 볼일 없는 나라였어요. 그냥 게르만 야만족의 후예였던 힘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 16세기 중반부터 독일이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문학자, 철학자, 음악가들이 배출되더니 300명 만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희한해요. 그 시기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인들 손에 성경이 쥐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문백률이 낮아지고요. 종합대학의 시스템이 생기고요. 교육이 바뀌고 독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경 한 권은요. 개인을 변화시키지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에서 두 번째 인간의 기본기 운동을 강조하더라고요. 운동하셔야죠. 오늘 당장 가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파 보신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프면요. 기도 됩니까? 기도 안 돼요. 성경 볼 수 있어요? 성경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프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운동을 통해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하모, 기억력, 연산을 하고 바둑도 두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뇌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 줄 아세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화시는 뇌라는 책도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액이 뇌에 잘 공금되면요. 뇌의 노화도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나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맨날 책상에서 고민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 방안이 없어요. 오히려 산책을 나가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명상, 우린 묵상 아니겠습니까? 우린 기도 속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요. 즐거워야 지속이 돼요. 게임은요. 2박 3일 밤새면서 하라고 해도 해요. 재밌으니까. 기도는요. 공부는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가 재밌다. 참 너무나 즐겁다. 그러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를 즐겁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하나님 요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받는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느니. 나에게 미래인데 희한해요. 하나님은 과거 완료로 말씀하세요. 왜? 시의 공간을 아우르고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졌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중요한 단서, 말씀 안에서요. 언약 안에서 이미 나는 응답을 받았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쟁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론, 말의 권세죠?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말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문제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더 큰 일을 행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 느낄 감에, 사례할 사입니다. 사는 또 말씀 원자와 솔 사자 한문이 합쳐져 있어요. 이 한문을 쪼개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 감사는 감사한 감정을 말로 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만 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에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데 불만, 불평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를 불러요. 문이 열리질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열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붙잡고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한 책을 주석이라고 하죠.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매튜 헨리 주석을 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를 당해서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돈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간신히 기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집에 오자마자 무릎 꿇고 한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닌 강도당한 입장이라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은 빼앗기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강도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감사 체질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육간의 장막터 넓혀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뭐라고요? 기승전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포, 감사함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